이 상태로 일직선으로 갈꺼임. 일직선. 일직선. 나이스! 이거 원싱 구분한 법이 쟤네 돌 던지는 모션 있잖아요. 짱돌. 네. 돌 던지는 모션이면 쟤네 죽이지 말고 나머지 네이키드 다 죽이래요. 되게 귀엽네. 일단 절벽 밑에서 기다리죠. 쟤네도 지금 출발했대요. 쟤네 출발했대요. 다른 똑같이 할텐데. 그럼 쟤네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아 몸 녹이고 있대요 지금. ㅋㅋㅋㅋㅋ 온나 이을없네 씨X 커피까지 타오겠네. 쟤네가 쟤네 온라인 두 명 밖에 없어가지고. 쟤네 타워 쪽에서 나오는 애들이나 뭐. 쟤네 지금 가고 있대요. 올라가죠 우리도. 출발했다는데. 멍청이네.. 주민 그럼쟤네는 Tell me. 저기 지으라는 거 아니야? 저기 지으라는 거 같은데. 빨간 이름 뜨네 저 미친 새끼들. 그 손원 들메 뜨면 손원 들면. 아 그래요? 제가 선명이네 얘네 이 새끼들 동굴 잊고 알고 있는거야. 에헤헤 엔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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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브 이 새끼 모른다 모르죠 이 새끼 라우니 라우디 나 따라와 봐요 그냥 팔로우니 팔로우니 오 시에! 저거 여기 박았어 지워보라 지워봐 그냥 여기 지워 존나 화끈하네 아니 갯받고 없어 이 새끼들 건차 좀 박을게요 건차 좀 박을게요 건차 뭐라 이 새끼들이다 이 새끼들 그냥 점사가 끄네 이제 얘들아 루프를 시발 볼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니냐고 미친 놈들 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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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나간 놈들인데 이거? 으어어 빨리 바꿔줘 정신나님 빨리 바꿔줘 미친색 동굴 다 들어갔네 미친 놈들이네 진짜 비껴 봐 지웅 미친 놈들 그냥 갖다 붙여버리네 동굴 그냥 들어갔어 애들 다 들어가면, 밖에 아무도 안 뽑으면 바뀐다 이건가? 시작했다 미친 또라이 새끼를 시작했네 뒤에 250 저거 뭐야? 쏘지마요 쏘지마요 10은 쏘지마요 10은 250 횃불 저 모션 쏘지마요 나 방금 횃불 들어와서 쏠뻔했네 저 모션 쏠뻔했네 출렁이 없네 여기 여기 이 새끼들 오픈해 문 열었다 뒤짐 이 새끼들 두 명이 좋아가지고 돌리고 뛰어가는거 봐 아, 존나 귀엽네 진짜 클루프 대가리, 컷 나이스 나이스 망로에 나왔던거다 벌써 루팅했다는데? 어헉? 우리 박스 없잖아 근데 여기 박스, 박스 좀 깔아줘야 되나? 박스 좀 깔았어요 여기 와서 저장하라 그래요 이거 비번 바꿔놓을게요 그러면 여기 집 아아 하나 더 하나 에듀 하나 컷 죽임 쟤네 땜질했대요 동굴 건차먹고 땜질했대요 어 저기 뭐지? 2방향 집으로 들어가요 2방향? 아 오케이 쟤네 쟤네다 세 마리네 그러면 본집으로 들어갔어 본집으로 본집 저기 오른쪽 끝에 되면 열릴 수도 있음 고생? 오케이 확인 어 열었다 열었다 열었어요 미니콥트 하나 갖고 올게요 필요하다 이상 나 어쩔 줄거지? 달리 달리 바깥에서 누가 말고 오는데? 야 우리 팀 좋겠네 저 껌장모장 누르지? 달리 우리 팀일 듯 오케오케오케 시발 헬리키 내려달라는데 밤인데 어떻게 내려줘 뭐라 그래요? 뭐야 헬리키 오른쪽 안 보인다 어떻게 쐈냐? 개자식이 어디서 쏘는거야 오늘 머리 맞는거 조심 이제 농사집에서 쏴야 농사집 창문에서 쏘는거 같애 나 한 번 뺨? 손부장 먹어가지고 응 우리 집에 얘네 들어가야 삼삼삼삼 알려줘서 얘네 쏘지마 샘 들어가면 오케이 뭐 좀 많이 나왔나보네 로케 존나많이 나왔다는데 하긴 얘네 존나 열심히 하기나 이 새끼 음식 처먹는거 보나요? 약건들 에케 안에 에케는 한 줄밖에 없었고 구탄총 같은거 두박스에 나왔다는데 다 준다 하세요 나온다 이 새끼들 점프 존나하네 박스씨 박스 온나 귀엽네 박스 쳐줘요 거기서 맞이해줘야겠다 미친냐 돌대고 그러니깐 지금 내려오래요 지금 내려오래요 성벽 목걸음 탕을 오후 들어와 서울 싹삼삼삼 치고 들어오면 돼요 오오 샘스하이트 두개도 있대 어 뭐야 로켓 뭐임? 제가 속을 해요 제가 저네가 아늘로 로켓 두 셈스하이트 두개 뭐 많이 나왔네 홀로그램 이런 것도 주고 어 터렛도 떼갈 수 있겠다 없네 방송 보면 되겠네 히컬 칼날 챙길 필요 없고 에게 좀 올려놔야겠다 오오 여기로도 안 뺐어 에게 어디있냐 어 얘네 이놈 많다 근데 얘네도 오 에게 좀 있다 오 엘구립도 다 떴어 에라리랑 오 다 주네 그냥 에게도 다 주면 돼 그냥 컴포도 좀 있고 컴포 많다 여기 나쁘지 않지 이 정도면 아 솔직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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